지난 1월 예비검사 신분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 석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검사 임명도 취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공무원 신분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사건 당시 A씨가 검사 임용 전이어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면서 검사 임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